먹고나서 철천히 가라고 하는데 뭔가 다 띄워주는거에요 차 안쪽으로 첫번째 이렇게 프레스메에서 비춰서 봤는데 강아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입이랑 꼬리가 말려있지 않고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생기는 애 얼굴을 딱 그냥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빈거에요 가만히 있는데 꼬랑이가 이만한데 몸에 비해서 꼬랑이가 좀 길어 길고 하얀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막 여기서 이제 온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사진을 찍었지 몇 개 하얘하면서 입이 뾰족해요 아주 여우에요 꼬리가 얼마나 긴지 이만해 이만해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데요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데요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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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새벽에 아니야. 난 안 오는 거 같아. 저리 봐. 저쪽에. 저기 뭐야. 시원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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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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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우 나타났습니다. 여우 나타났습니다. 잡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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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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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쉬운 데 없어요. 분명히 잃어버렸으면 여기 찾는 걸 붙여놨을 텐데 그런 걸 제가 못 봤거든요. 이 동네 뿐만이 아니라 저 사는 동네도 그렇고.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여기 혹시 여우 종류도 있나요? 사망여우만 있어요. 여우는 없고요. 네, 은여우밖에 없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이 들만큼 든 개나 고양이 조차도 저희 사람이 조금 못해서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특수동물도요.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. 그런데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. 정말 더 특수한 만큼만큼 특이한 만큼만큼 더더욱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? 다 공부를 해본 다음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? 생각해보시고 또 해보신 다음에 키우셔야 됩니다. 다시 벽에 오신 분야 그리고 다시 벽에 오신 분야 인식인 이수의 목소리로 그게 정말 좋은 기회에 오신다 다행히 오신 분야 다시 벽에 오신 분야 감사합니다.